박정우 역할을 맡은 윤계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3년 만에 복귀작이에요. 저는 풍선계 이후에 다음 작품인데 굉장히 떨리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보셨다면 좋은 글 좀 많이 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그냥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감독님의 실제 이야기가 좀 들어간 그런 이야기여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좀 영화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제 첫 인상은 그렇습니다. 감독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같이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이 갖고 계신 진정성이나 이 영화를 생각하시는 마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영화를 하고 싶은지 그런 어떤 영화인으로서의 마음을 좀 많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!